안녕하세요. 저는 대구 지역 아티스트 릴루바라고 합니다. 저는 대구를 필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. 잦은 서울간의 왕래도 잦지만은 일단 대구의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. 저는 래퍼고요. 이번에 영상을 찍을 저의 곡 던이라는 곡은 제 여자친구랑 장거리 연애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의 마음과 심정을 담아서 노래한 곡입니다. 래퍼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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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간이 내겐 빛이 돼요 수많은 걱정이 나를 담을 땐 너와의 추억이 꿈을 꿇게 해줘 무더운 공기 속 너로 마치 rain 숨 막힌 도로에 날 숨 쉬게 해줘 차가운 공기 속 너로 마치 rain 서로는 나를 더 외롭게 만들어줘 오늘도 나는 매일 났지 매일 났지만 기다려 너 일어나길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매일 났지 매일 났지만 기다려 너 일어나길 일어나길 바랍니다 꿈을 꿨어 너의 손을 잡고서 1년 2년 이 기분을 느꼈어 때론 누군가가 너를 좋아해서 내가 열을 받는 꿈은 정말 못 같다라고 잠에서 일어날 때 너를 꼭 안았어 내 꿈이 무서워서 너를 꼭 안았어 순간이 무서워서 너를 꼭 안았어 널 잃어버릴까 봐서 나를 몰랐어 널 안았어 널 안았어 방이 차가워 미물 속에서 널 바라보고서 널 안았어 널 안았어 너가 너무 가여워 나밖에 없는 너라서 너밖에 없는 나라서 그나마 나은 것 같아 내가 너를 낳은 것 같아 그나마 나은 것 같아 우린 둘이 맞는 것 같아 우린 둘이 낳은 것 같아 우린 둘이 맞는 것 같아 서로 퍼즐 같아 저 맞춰치기만 하면 그림이 되는 것 같아 아름다워지니까 우린 둘이 맞는 것만 같아서 그나마 나은 것 같아 그나마 나은 것 같아 그나마 내 속에서 널 바라보고서 그나마 나이TY가 그나마 나은 것 같아 아니, 그나마 나은 것 같아 그나마 나은 것 같아 그 피자의 동네 그나마 나은 것 같아 그나마가 참고 마무리할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